안녕하세요. 36랑끼입니다. 잠시만. 부금부금. 좋아. 어, 부금이 안 뜯어. 어, 됐다. 어, 소리가 너무 작다. 네, 이번에는 배틀기어 모드. 네, 할 건데요. 이번에 모드를 추가했습니다. 네, 목소리 잘 나오고. 네, 보스. 아, 어딨냐. 잠시만. 배틀기어 이거고. 보스 크래프트. 네, 이 모드는 보스가 맵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에 그 다음에 제가. 네, 일부러. 어, 뭐야. 왜 수고하십시오. 일부러 공지를 올렸는데. 네, 얼굴을 찍어서 올렸죠. 이유가. 님들 보라고. 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좀 작으신 걸 느껴셨던데. 네, 이런 건 그냥. 여러분도 좀 도의 편하시라고. 솔직히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네, 핸드폰 작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근데 핸드폰. 큰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좀 배려한 거죠. 뭐야. 어떻게 했지? 어, 일단 쓸데없는 거 다 놓고. 네, 보스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래프트. 크레이트. 다음 아침이. 네, 지금은 아침이 되었죠. 어, 좋아. 잠시만. 네. 어. 뭐야. 깔았는데. 어디있지? 오, 뭐야. 벚꽃, 벚꽃. 오. 네, 보스 크래프트에 나온. 네, 하나의. 네, 잡몹입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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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야. 어, 이거 날 공격하러 왔었구나. 왜 독걸렸네. 정갈이니까 독이 있겠죠? 에잇. 이거는 무기가 아닙니다. 어,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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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무기로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그 이렇게 소울 뭐 패시브 그런 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부서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힘이 몇 배 쎄지는 건가? 잠시만요. 아, 이건 화염 저항이고요. 이거는 스피드 업. 우와. 좋아.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건 힘이 세지는 거 같... 아, 이게 점프업이네요. 우와. 우와. 오, 그 다음 천천히 내려오네? 우와. 아주 좋아. 맘에 듭니다. 이건 힘. 이건 힘이에요. 이건. 이건 힘입니다. 여기 3칸 엄청 크게 오르죠. 아, 그거. 영상 올리면서 너무 쪽팔렸어. 내 얼굴 보이다니. 구독자 한... 많아지만 할라 했는데. 아, 실망이야. 으, 나에게 실망했어. 좋아. 일단 제가 이 모드를 선택한 계기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이런 거는 그냥 못써 자본을 주는 거예요. 이건 소환하는 거고, 보스. 이렇게 소환하는 겁니다. 일단 한 마리 소환해 볼게요. 아, 이거 님들이 안 봐요. 그거 이렇게 안 하면, 공지를. 솔직히 공개하고 싶었어요. 네. 헤헤. 해.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자. 자자자자자자자. 잘 나오나? 봄톨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으아, 침미앗. 그 다음에, 에, OP, OP인 이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스를 잡아야 되니까, 저런 게 좀 사기, 사기, 사기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좋아. 이렇게, 이렇게. 아, 잠시만. 화살먼도 만들. 이건 아까 그 체인 보셨을 텐데, 저건 그냥, 에, 이거 사슬과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네, 그거입니다. 네, 그거예요. 그거. 네, 그거. 아, 그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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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어, 잠시만. 이거 아니었나? 아, 아이판대였네. 헤헤헤. 제기. 좋아요. 일단, 안 나왔냐? 안 나왔어. 일단 닭이 몇 마리 있어야 되는데.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처리. 아, 안 구웠어, 나도. 네, 어, 고기 기다리고. 좋아. 마우스가 보일란 지 모르겠네. 보이면 좋을 텐데. 일단, 철을 만들고, 화살이 철이 되거든요. 철을 들고, 이 화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분 찍었는데, 300메가? 아니, 5분 찍었는데, 300메가? 올리는데 좀 빨리겠다 헤헤헤 오구오구 레벨 17이죠 다형들은 아직 못 발견했으니까 어차피 인벤 세이브도 있고 음 일단은 만들 수 있는거 빈은 뭐지?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냥 사막이면 되군요 좋아 간다 아아 어 여기 하나 있네 아 하나래 일단 사막에 있는 원래 사막모드를 하려 했는데 일단 사막모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걸 압니다 아 뭐..뭐야 뭐야 근데 일단 종이가 없을거 같은데 일단 사탕수 조금이라도 있나요? 없네요 아 책도 이제 금방 만들어야 되고 책도 이제 금방 만들어야 되고 일단 나중에 좀 만들까요? 종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지 종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지 여덟개 필요한데 뼈까루! 아.. 그럴리가 없지 어.. 일단 잠시만요 이게 올라가나? 지금 핸드폰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걸 잠시만요 올라가는지 확인좀 할게요 어.. 어.. 처리중이네요 예.. 얼굴은 공개.. 하였습니다 예.. 기본 메노상 그렇게 예.. 했다했지 공개.. 아아.. 장피! 재결 이 아이템이 여기 들어가면 좋을텐데 들어갔네요 실드는 안들어가죠 역시 일단 장전을 해놓읍시다 어.. 롤롤롤롤 솔직히 쉐이더 하고싶지만 그렇게 렉이 크게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렉이 걸린게 좀 싫어서 다행히 모두 충돌이 안되서 좀 좋았어요 일단 니들이 알을 놔야지 좀 수월하게 화살을 만들 수 있어 어.. 그런.. 뜻으로 예.. 어.. 렉이야 예.. 개.. 개.. 개를 닭 잡으러 갑시다 오! 바로 옆에 있네 안녕 어.. 여기 있다 잠시만요 아.. 지금 누구 왔네요 집에 한번 끊으러 갈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냥 권.. 권사님? 권사님이 뭐.. 물건 놓고 가셔서 쟤.. 쟤.. 얘 얘 얘가 몬스터입니다 막는다 이 자식 막는다 아.. 오오.. 쎄다 오 쎈데 상당히 오.. 오 잡았다 이거 이렇게 해서 에.. 이렇게 모으는 건데 이거 뭐 어디다 쓰냐 하아 아 맞.. 잠시만 이거 만드는 데 쓰나 음.. 아닌 것 같애 이걸 어디다 쓰니 일단 모아둡시다 뭐 쓸모 없어도 언젠간 쓰면 있겠죠 일단 단공으로 일단 단공으로 닭을 다 때려잡으러 갑시다 뭘까 뭐 닭이 없.. 닭.. 그 한 마리.. 다.. 다.. 다야? 뭐야 저기 한 마리도 있어 저리한다 잘 봐 자식 덤베.. stal.. 헛헣헛헤으 땡강 어허.... 뭐야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되죠 좋아 빨리 죽네 내가 오버해서 때려.. 오..오버 하고 때려서 그런가 허.. 잠시만요 지금 올라갔나 볼게요 얼굴 저 님들은 뭐.. 아.. 님들이 이미 보셨을텐데 네 아잇 못생겼어요 보지마요 여기 공지인데 봐야돼 보세요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진짜 친구들이 보면은 하아암 안골라 그딴거 필요없어 어차피 얼굴 공개한 유튜버들이랑 bj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공개한다고 뭐 문제 있겠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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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오 와딱 와딱 오예 어 뭐야 얘도 이거 주네 나는은 닭을 원한다 닭이 어디임나 여기 키워루르면 더 빡 아 탭인가 탭눌러주면 더 빠르다고 하더군요 아 눈깔 아 내 눈ㅓ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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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닭이다. 여기 닭. 저기 닭 많죠? 죽어. 탁! 닭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아니 다 닭이래. 당검이. 이렇게 팍팍 쏴야죠. 어? 저기 또 있다. 솔직히 얘네들 얘가 제일 센 거 같애. 요. 제일 센 거 같애? 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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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렉이야? 어? 안돼. 안돼. 죽을 수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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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렉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망할 렉. 뭐지? 뭐지? 갑자기 렉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뭐지? 망할 렉.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걸려? 내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어. 잠시만.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요즘. 이상하게 마인크래프트가 이러더라구요. 갑자기 렉 걸렸다. 그러고. 네. 한번만. 끈 끈 끈 끈을게요. 네. 다시 왔습죠. 네. 아. 그놈 진짜 렉. 아. 렉이. 걔랑. 한 패였어. 날 감히 죽여. 잠시만. 아. 무기 필요하다. 이거 말고. 그래. 이거였나? 이거. 어. 근데 일단 더 좋은 무기 있나요? 어. 인. 이나요? 아. 이. 있나요? 예. 이거는. 암어를 더 세주게 하는 거고. 이거는. 15% 확률로 데이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7명인가? 그때 제가 저걸로 맞아본 기억이 있는데. 실명인가? 슬론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네. 사랑스러운 닭들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아. 지금. 올려졌는데. 반응이 지금. 희 closed. 희, 헬, 헬. 하, 하, 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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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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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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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하. 와. 미쳐. 미 특히. etc. 미쳐볼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얼굴 공개 안할라 했는데 해버렸어 몰라 뭐야 뭐야 쟤 뭐야 따라다녀 좋아 돈벨아 난 모든 싸움에 자신있는 단육구다 오 날아다닌다 되게 낯설다 오 저기 사탕수다 가만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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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 계란 아무튼 계란이래 닭 닭 빡쳤니? 난 빡친적 한적이 없어 빡치게 한적이 없다고 그냥 보리 지나가니 아니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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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서 미안해 봐서 미안해 얼굴이 너무 잘생겼었어 음 으악 되게 귀찮아진데 그냥 집에 가도록 합시다 일단 한번 마땅떡 오 뭐야 사라졌다 투명해진건가 투명해졌구나 아아 아아 샛샛샛샛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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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투명해지는구나 미안 일단 생각보다 많이 약하구나 어 뭐야 일단 그런걸 많이 모아볼까요 저 아까 구슬같은거 주던데 깜장구슬 야 뭐야 피하네 야 오오 데이지 위도 위도 걸린다 특이한데 어 노노노노 으아 스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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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사라졌다 사라졌어 오 피했다 음 저기있는거같은데 그냥 튀었네요 집에 돌아가자 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닭도 없어 닭이 없으면 이유도 없어 간다 간다 밸런스 잠시만 밸런스로 해야돼 그라지 좀 cpu가 덜 네 흠 어느 훗날에는 제가 얼굴을 공개하며 영상을 찍을 겁니다 어느 훗날에 뭐야 왜이렇게 빛나 여기 아 그때 번개쳐서 등가 아직도 불 나고 있어 슬마 일단 엔더맨도 잡아야되는데 일단 엔더맨 너무 세니까 무한을 사용하는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오이 빛나지 아 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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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덤벼 약간 좋아 이제 어느정도 반탕수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 수 있겠네요 따참 오 거미 뭐야 이게 동물 거미야? 잠시만 좀 작아서 화면이 작아서 안보 그냥 거미구나 미안 미안합니다 이렇게 덕백이 좀 있다 오오 돈 도돈 돈 도돈 돈 도돈 아 자식들 광나드 손병 자야지 여기는 제가 위에다 지운 이유가 이 몬스터가 오질 않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일단 보스를 잡아볼까 잡아볼까요 네 이게 근데 소환하는건가 확실히는 몰라요 소환하는건가 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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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요 넣어놓고 자 일단 갑바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하도 광산을 안갔더니 일단 일단 이거 넣어놓시다 보스가 강한지 약한지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일단 시스템 시스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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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 잠시만 기다려 으악 와 시스템 준비 이 자식 어디있어 짜식 말이야 내 힘든 계단 만들었는데 쏘시면 좀 그렇잖아 이제 강산을 갑시다 inal 나 그렇게 쓸 데 있나 그냥 들고 갑시다 음 그렇게 좋은 광산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몰라 얼굴 무슨 보吗 이렇게 얼굴 공개 버렸어 어차피 한순간이야 인생은 저거 뭐지 오오 노노노노노노노 오 설마 독 오 막는다 오 뭐야 막아도 독들어? 방패랑 내 몸에 연결돼있나? 오 이거는 사막 자식 아침이다 고인다 내려와 내려와 이 자식아 내려와 오 아 진짜 싫어 뭐야 위도 위도 왜 걸렸지 오 노노노노노노나 도금 걸리는구나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진짜 아파 믿어 무슨 효과있나 일단은 여기는 없을 것 같고 통구리어 안 보인다 자 꽃바람 왜 잡혔으면 안되는데 뭐야 이거 믿어 왜 있어 렉인가 아 됐다 오 휘우 동굴이었어 주변에 정글이야 섬이야 맨날 스폰하면 섬이야 와 진짜 후아 후아 어 닭이다 안녕 여기 막 자연산에 있는 애들은 말을 얼마나 잘나는데 왜 집에 있는 애들은 안나 왜 서로 맘에 안드나 뭔 서로 맘에 안들어 아 저도 모르게 성드립을 해버렸네요 아 알을 낳는건데 아 재채채기 땜이 있다 오 있다 어 위험하다 근데 한대 아 아 여기 몬스 있을수도 있겠구나 위험한데 어 어 아 아 속상 하기 음 석탄도 없어요 저 완전 그지야 지금 지금 철곡갱이 사용하는 것도 완전 호강하는 건데 아니 큰 화면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아직 컴퓨터가 완전체 한 상태가 아니어서 레이 좀 걸리네요 일단 컴퓨터가 완전하게 좋으려면요 램, cpu, 그래픽카드 그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총 얼만줄 아세요? 60만원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오오! 뻑! 와 순발력 근데 지금 램이랑 cpu는 사뒀으니까 20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기부 좀 아유 죄송합니다 내 본심을 드러냈어 그냥 이정도 강물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챙기면 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근데 아까 진짜 꽉 하면서 바로 순발력 야 이거 채워야돼 다이아...이...이게 그냥 철 방어막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다이아는 한 6초간 해주는데 이렇게 박지가 많아 다이아는 한 6초간 해주고 이건 5초 정도인가? 4초인가? 3초네 네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오 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막 얘네들 연사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닐텐데 뭐 새끼준비 때드리는 거 같은데 오우 잘생겼다 어이 거기 잘생긴 여자 아 남자 여자야 남자야 짜장나네 근데 진짜 mpc가 여자라 생각해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어우 남자같기 남자같기 남자같이 생각하면 남자같기도 하고 어 좀 좀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 이거 게이지 충전해야 되는게 좀 그렇다 아 일단 철만 캐면 되니까 자 이제 필요한 건 철입니다 아 지금 친구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완전 원래 영상 찍는 애들은 제 영상을 보진 않고요 어 그냥 막 저를 그냥 저 몰래 보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막 학교 안에서도 막 어 364학기 이력이 불러요 학교에서 어 여기 또 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숫자 364학기 어 너다 이래요 하하 프루츠인자 어 프루츠인자 그 제가 오랜만에 깔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최고기력이 369였거든요 누가 깼어요 제길 짜증나 어떻게 4월 4월이 돼 418일 8점을 대단하다 5 아니면 곧 게임 부서지고 집에 간 다음에 영상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렉이야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가 화면 조성하는게 좀 더 쟀으면 좋겠다 막 게임 플레이하는데 내가 정확히 어느정도 원하는 그런 각이 쟀으면 좋겠네 그 크기 해상도 그러고 이게 해상도가 지금 높게 하는거니까 더 렉이 좀 걸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제 집 근처가 평지여가지고 일단 집에 갑시다 제 아 뭐야 뭐야 제 집 근처가 평지여가지고 넓음으로 안하면 잘 안보이는 바람에 이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00 그랑 깨우 마인크래프트였고요 네 다음에 봬시다 타타타타타타 다음 타타타타타타타 어 다음에 봬시다 우어우 으악 extremism